지난 이야기 스네이크는 탈출한 연구원의 구조요청을 받고 잠입을 시도합니다. 마침내 개리 머레이를 만난 스네이크는 연구소장 길래밍의 행방을 듣게 됩니다. 그리고 그가 격류되어 있다는 주거지역으로 향합니다. 발표 노중 명 selections purp 미래가 클지나 무기고로 가야합니다. 하지만 이미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하는 상태라면 댁에 있는 C4를 추가하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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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